여러분 산소에 가시게 되면 이것은 꼭 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여러분 모두 전혀 예기치 못한 큰 대박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천복은 하늘이 내리는 복이라고 하며 또한 조상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재벌 2세들, 재벌 3세들 다 조상복 즉 천복을 얻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조상복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조상복을 얻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건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조상복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하여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게나 명당명당을 외쳤던 것이죠. 이곳에 묘를 써야 후손들이 잘 살 것이고 행복된 번영된 삶을 살 것이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만족스럽게 해드리세요. 그리하면 그 즐거움이 모두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니 이것이 곧 천복 즉 조상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자면 제일 먼저 부모님이나 조상님을 찾아뵐 때 해야 하는 일들을 꼭 챙겨야 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 항상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대에는 정말 어디에도 명당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도로공사니 개발공사니 해서 산을 깎고 또 구멍을 뚫더니 풍수에서 말하는 용이라는 기가 흐르는 맥이 다 끊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셔도 그것은 지금은 혹은 앞으로는 명당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흉당이 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앞만 잘 트이도록 만드세요. 부모님이 세상을 관조하며 즐거움을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터로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산소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항상 부모님이 누워계시는 곳에서 정면으로 가리는 것은 없는지 또 막히는 것은 없는지만 꼭 신경을 쓰시고 혹 그런 것이 있다면 꼭 치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자가 사는 집이든 또 어느 특급 호텔이든 바라보는 뷰가 좋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부모님의 또 조상님의 영원한 안식처 그분들이 편히 세상을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하면 그 부가 모두 여러분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산소의 꽃은 늘 자주 갈아주세요. 아마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낙골묘나 공험묘지를 쓰실 거예요. 하여 어디이든 항상 자연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연이라는 것은 꽃과 나무 산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야 안정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며 그 평안함이 모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동기감의 원리예요. 하여 항상 공험묘지나 낙골묘를 찾을 때는 꽃을 가지고 와서 새로이 갈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분명 생화가 아닌 조화일 것이니 오래된 것은 새기바르고 더러울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임산부는 절대로 산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임산부는 산소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임산부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 역시 가능한 출산 전에는 산소를 찾으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물론 과거에는 가족들의 묘유라 가족들이 산소를 찾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공험묘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 공험묘지는 우리 조상님들만 누워계시는 곳이 아니죠. 맞습니다. 행여모를 부정이 여러분의 가정에 피해를 줄 수 있기에 가능한 피해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은 가능한 장례식장도 피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도 현대는 여러 장례를 같이 치르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은 탄생이요 산은 죽음입니다. 임산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험묘지나 낙골당을 절대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산소에 가시면 꼭 절은 하고 오세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공험묘지나 낙골당을 찾으면 그냥 목내만 하고 온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 중에도 평소에 이렇게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 묘의 주인이 나보다 한결이 낮은 경우나 동등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무슨 일 있어도 절은 꼭 하고 그동안 평안하셨는지 무슨 불편이 없었는지는 마음속으로 꼭 여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부모님들의 또 조상님들의 평생의 집입니다. 네 어른의 집에 방문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부여예요. 여러분 이 인사가 바로 절입니다. 꼭 두 번은 절을 하세요. 다섯 번째로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꼭 산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결혼은 인륜지 대사입니다. 반드시 어른으로부터 허락을 얻고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여 결혼을 앞둔 후손은 꼭 할아버지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을 하고 나서 산소를 찾으셨던 분들 아주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허락을 구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네 꼭 결혼 전에 산소를 찾으세요. 그래야 그 결혼이 축복되이 행복되이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조상님들이 돌봐주실 테니까요. 여섯 번째로 삶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꼭 산소를 찾으십시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이제 곧 큰 운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동안 여러분의 정성이 아주 부족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잘못을 구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부모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생의 세계를 볼 수 없기에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시면 분명 그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불행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실 거예요.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그분들은 도와주실 것이니 그것을 꼭 마음속으로 말하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일곱 번째로 큰 사업을 앞둔 분들이라면 무조건 산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께 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는 인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동양의 사람 무조건적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돌아가신 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여 과거에도 멀리 벼슬을 가거나 또 멀리 큰 일을 보러 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사당을 찾는 것이고 산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부모님의 가구가 또 조상님들의 가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어려움과 망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을 첨보 즉 조상복이라고 말하는 것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로 여러분 음식은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산소에 갈 때 무슨 음식을 무슨 과일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라고 말이죠. 물론 과거에는 이런 형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거의 대부분 공음묘지나 또 낙볼묘를 이용하기에 이런 음식에 관한 형식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선한 것 그리고 가장 정성이 많이 담긴 것 그리고 살아생전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것을 가지고 가시되 이것에 마음을 담아 또 정성을 담아 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편히 드실 수 있게 말이죠. 아홉 번째로 산소에는 뭐라도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산소에 가시면서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이는 조상님들을 노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불행이 생기도록 만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명절날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잖아요. 네 산소는 부모님의 또 조상님의 영원한 집입니다. 어른을 찾아뵈면서 빈손으로 가는 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꼭 술이라도 한 병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찾아뵙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 즉 천복 조상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그래야 불행이 없고 또 행복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분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